이럴 때일수록 금잔디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었어? 데려와서 물어 어떡하라고 난 이제 걔한테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가 없어 항상 웃게 해주겠다고도 행복하게 해줄 테니 나만 믿으라고도 많은 자신이 없어졌어 준표야 내가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는데 내가 그런 집안의 사람이라니까 나도 이렇게 싫은데 걔는 어떻게 해 그동안 겪은 것만으로도 깜찍하게 싫어서 금잔디니까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더 안 돼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래서 더 안 되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믿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믿고 있어 내 사랑의 사랑이 내 사랑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